안녕하세요. 15일은 일해야지 버는 100만원을 잃어버린 사회초년생 인턴 현동의 채널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A6400이라는 굉장히 퀄리티 좋은 카메라로 촬영을 하다가 최근에 계속 아이폰으로 촬영하고 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그 이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타가 제대로 온 저는 집에 있던 비빔면을 먹으려고 해요. 저는 지금 돈을 아끼기 위해 집에 있던 비빔면을 먹으려고 합니다. 맛은 있지만 기운이 없네요. 삼겹살 비빔면과 제육볶음의 조합은 별로일 것 같긴 한데 양념과 양념이라서 제육볶음이 냉장고에 있는지 꽤 돼서 빨리 일단 해치워야 합니다. 제육과 비빔면의 조합은 별로긴 하네요. 제가 최근에 화질이 좋은 핸드폰으로 촬영을 했었어요. 그런데 아이폰 11으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번 영상에서 그냥 한번 아이폰 11으로 찍어보고 싶어서 찍었다 이렇게 말은 말했지만 사실 말씀드리면 카메라를 잃어버렸어요. 제육과 비빔면의 조합은 손olt거래, 손톱의 감자 아저씨 타보다는 카메라는 아저씨 타보다는 이입니다. 자세한 카메라는 A6400입니다. yüz consumer로 사면 범들렌즈의 메모리 카드까지 잃어버렸으니까 다 합치면 100에서 110 정도의 가격이예요. 중고로 사도 100만원 정도 하니까 그냥 100만원을 잃어버렸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아 머리아파 근데 문제는 카메라라는게 저는 유튜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현금만큼 중요한 거거든요 저한테는 그래서 일단은 아이폰 11으로 당분간은 촬영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잃어버린지는 밥을 먹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가 짱구 보면서 밥을 먹는 모습을 댓글에서 많이 찾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지금 컴퓨터를 저번 영상에서 샀다고 말을 했는데 아직 스피커가 도착을 안 해가지고 제가 지금 이어폰을 써야지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아마 그게 힘들 것 같네요 지금 짱구를 틀려고 했는데 비빔면은 개인적으로 순수면만 두 개 먹었을 때는 좀 물리더라구요 진라면과 국물라면이나 짜파게티 같은 짜장라면은 별로 안 물리는데 비빔면이나 냉면 이런 거는 고기 없으면은 먹다가 좀 못 먹겠어요 배가 안 물러도 삼겹살이 한 줄밖에 없어서 못 구웠는데 냉동실에 다시 사놔야겠어요 삼겹살은 항상 구비가 돼와 있어야 돼요 확실히 삼겹살이 따릿살이나 앞다릿살에서 느낄 수 없는 그 고소함이 있기는 하죠 당분간은 라면으로 떼어야되나? 큰일 났다 잃어버린 거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은 방금 제가 보여드렸던 카페에서 친구와 있다가 집으로 갔습니다 제가 그때 노트북을 가지고 있었는데 집에 가서 노트북을 내려두고 명동으로 가서 쇼핑을 했는데요 그리고 쇼핑이 끝난 후 집에 와서 아 이제 유튜브 촬영을 해야지 하고 카메라를 찾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이거 뭐 어디 있겠지? 하고 좀 집 청소를 같이 하면서 찾자 해서 3시간 동안 청소를 했는데 카메라가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일단 바로 카페로 달려가가지고 PCTV를 사장님한테 부탁해서 확인을 했는데 카메라를 가방에 넣는 장면까지 있더라고요 그래서 카페에 놔두고 온 것은 아닌데 명동에서 촬영을 하지 않아가지고 카메라를 한 번도 안 꺼냈거든요 카메라가 없어졌는데 지금 전혀 감을 못 잡고 있습니다 제가 그 다음날에 명동으로 다시 가서 제가 친구와 쇼핑했던 뭐 스파브랜드나 아니면 유발란스 매장이나 맥도날드나 이런 데 다 들렸었는데도 없다고 하시고 그냥 한마디로 지금 카메라가 증발 되었어요 이게 카메라를 아예 쓴 적도 없으니까 CCTV를 어디서부터 봐야 될지도 모르겠고 또 제 생각으로 카메라를 떨어뜨렸다? 이것도 저거 말이 안 되는 게 카메라 무게가 상당히 있는데 이것을 백팩에서 떨어뜨려서 잃어버렸는데 눈치 못 채는 것도 이상하고 그렇다고 누가 제가 그때 노스페이스 백팩을 메고 있었는데 그거를 친구와 있는데 몰래 다가와가지고 카메라를 빼내간다? 사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니까요 카메라의 행방은 전혀 모릅니다 정말 지금 미치겠습니다 네 성현봉? 네 맞아요 네 맞아요 무겁습니다 아우 무서워 하루보 불닭은 참라면을 한번 먹어봤는데 매웠어요. 라면은 처음 먹어보는데 맛이 어떤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무서운데 매움이 올라와요 어우 매운데? 못먹을정도는 아닌데 좀 맵긴하다. 소스를 조금 덜 넣었어야 됐어요 저는 이것은 친구가 저번에 집들이 왔을때 몇개 줬던 스팸입니다. 그러니까 공짜 원래 까르보 글떡이랑 스팸이랑 자주 먹잖아요 조합이 역시 참보다는 스팸이 맛있긴 하네요 많이 매운데? 안 맵다고 하는 사람은 거의 다 맵다 저한테 맵다의 기준은 신라면 딱 이정도입니다 그 이상으로 넘어가면 먹기 힘들더라구요 무섭네 크게 먹기 먹으면 그 매움을 아니까 솔직히 저는 이 이후로 불닭볶음면 안 사먹을 것 같습니다 까르보 글떡도 매워가지고 아유 안먹을수도 없고 저는 솔직히 어제 먹은 비빔면 삼겹살 조합이 훨씬 맛있네요 맵질이어서 통스팸을 지금 먹어봤는데 통삼겹살이 더 맛있는 것 같아요 통스팸을 먹는 것 보단 약간 물리네 까르보불닭 두개 안 끓여서 다행이다 이게 먹었으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원래 내일 먹으려고 샀던 레슨인데 매워가지고 지금 마셔야겠어요 저한테는 상당히 힘든 도전이었습니다 게르보불닭 두개 안 먹은 조합과 같이 먹은 김에 5,000원에 넣으면 식당을 갈 수 있으니까 이것까지 해서 6,000원이네요 근데 딱 보는 순간 이 비주얼을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진짜 맛있게 생겼다 근데 진짜 맛있게 생겨서 한번 치즈를 먹어보겠습니다 확실히 맛있네요 돈까스인데 그래도 편의점에 있는 일반 돈까스보다는 확실히 맛있네요 육개장은 말 안해도 맛있는 거 알고 계시죠? 흰 김치도 들어있어요 제가 최근에 3주마다는 집에 갔었는데 시험이 끝나자마자 바로 인턴 생활을 해서 집을 못 갔는데 제휴볶음과 볶음김치랑 이것저것 가져와야겠습니다 곧 한번 들려서 생일에 갔다오기가 너무 힘든 게 회사랑 집이랑은 그렇게 안 먼데 본가랑은 사실 거의 1시간 20분이 걸리니까 회사에 가야되면 여기서는 8시에서 8시 10분에 나가지만 집에서는 도대체 몇 시에나 가야하지? 일곱 시에는 나가야 될 거에요 역시 라면의 원조는 신라면, 컵라면의 원조는 육개장 제가 토요일날 짜장면을 먹고 일요일부터 영상을 찍었는데 오늘 화요일이에요 지금 4일 연속으로 라면을 먹고 있네요 생각해보니까 이번 영상을 찍는 이유가 여러분들께 제가 돈을 거의 100만원을 잃어버렸다고 찍는거였죠 그게 또 기움이 없네요 이번엔 외지감자 함박스테이크 함박스테이크 제가 한솥 좋아하긴 하는데 보통 한솥 가면 돈까스 도시락 많이 먹잖아요 거기에 함박스테이크가 있는데 저는 솔직히 한솥도 함박스테이크는 별로더라구요 그런데 이게 훨씬 맛있습니다 잘 먹었다 머리가 질근질끈 아프네요 제가 현재 인턴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어? 이제 현동이? 또 일도 하니까 좀 맛있는 거 먹고 음식도 안 아껴 먹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모르겠어요 저는 뭔가 사실 얼마 받는지는 제가 말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학교와 기업이 연계해서 진행하는 거여 가지고 뭐 어느 기업이든 학교에서 140, 기업에서 40 이렇게 회전 180을 받습니다 그래서 아마 세전 162 정도 받게 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가 많지는 않지만 유튜브 수익도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이전보다는 그래도 좀 먹는 거 있어 가지고 돈을 써도 되기는 하죠 근데 뭐 저는 모르겠어요 그냥 물론 뭐 친구를 만나거나 할 때는 맛있는 걸 먹겠지만 그냥 혼자 밥 먹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에 100만 원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어쩌다 보니까 좀 더 자린고비 먹방을 보이게 되었네요 그래도 다음번에는 한번 막 이런 걸 해보겠습니다 대단 음식만 먹는 자취생 브이로그 월요일 허니콤보 화요일 푸링클 수요일 엽떡 언제 한 번 이렇게도 먹어보도록 할게요 이번 저의 100만 원 잃어버린 브이로그 이렇게 맞추려고 하고 구독, 좋아요, 댓글은 저한테 많은 힘이 됩니다 그러면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ия asz 타 타 타 타 타